안녕하세요 요청남입니다 앞에 보이는 재료가 아주 푸짐하죠 오늘 오삼겹 500g을 이용해서 육개장 소고기 육개장 20인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담백한 육개장 소고기 육개장 만들어 볼게요 오늘 육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재료를 데치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데쳐가지고 한 번에 양념을 해서 한 번에 끓이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재료를 데치는 과정을 꼭 입력해 보세요 첫 번째가 물이 끓을 때 숙주나물이에요 오늘 숙주나물 800g 준비했습니다 두근이에요 데칠 때는 소금을 넣으세요 삶는 거 아니고 데치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데쳐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한 번 살짝 데쳤으면 이제 이렇게 끓집을 해서 찬물로 샤워시키겠습니다 네, 찬물에 들어가요 늦다리는 너무 잘게 손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큼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라버리면 데치고 나면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데치는 이유는요 늦다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숙주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먼저 빼내야만이 늦다리가 숙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잘 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육개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분이 나와 가지고 맛이 없어져요 의외로 육개장 만드는 게 쉽습니다 데치고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끝 그 간단한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이제 늦다리도 후루룩 끓어오르면은 찬물에 들어갑니다 숙주에 같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고사리는요 오늘 데친 거 샀는데 좀 길어요 길면은 가위로 이렇게 듬성듬성 한번 중간에 잘라 주세요 고사리는요 데친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쌈 듯이 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리 지금 끓고 있죠 고사리가 끓고 있으면은 20에서 30초 정도 더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사리도 다 데쳤고요 찬물로 샤워를 시켜 주시고요 음 보기 좋죠 이렇게 해 두고 저희는 한참 동안 먹습니다 소분해 가지고 냉동실 보완했다가 그때그때 먹습니다 자 오늘의 부분은요 납작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썰면 좋습니다 너무 얇게 하지 마고요 두께는 0.3에서 0.4cm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마늘은 300g인데요 오늘 다지는 기계가 없어 가지고 일일이 오늘 이렇게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300g 다지고 드시면 돼요 표고버섯인데요 저는 미리 얘는 말린 표고예요 말린 표고인데 데쳐놓은 게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데요 표고버섯은 말린 거는 꼭 데쳐서 불려서 데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표고도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대체 넣은 데다가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파는 600g인데요 대파는 끓여서 그때그때 넣어도 좋고요 오늘처럼 한꺼번에 넣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넣으면 고멍으로도 쓰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반을 갈라서요 길게 길게 쓸게요 대파는 반을 갈라주세요 그래서 센티는요 한 4cm 정도로 썰어주세요 고추기름 만드는데요 고추기름에 식용유가 200g 들어갑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도 한 컵 넣겠습니다 식용유가 너무 쎈 불에서 끓지 않을 정도에서 고춧가루를 잘 섞어주세요 준비해둔 마늘 있죠 마늘을 한 100g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볶아주세요 그리고 불은 중간에서 약불로 해주세요 고춧가루가 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 타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약불로 해주시고 서서히 볶아줍니다 오늘 고추기름은요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 고추기름은 고춧가루 1에 식용유가 3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때요 다데기가 된 것 같죠 다데기가 된 것처럼 마늘도 고춧가루도 시용유에서 잘 튀겨지듯이 볶아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구수한 맛이 더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고추기름이 만들어진 데다가 준비해둔 채소를 다 넣습니다 나무 마늘 있죠 마늘도 같이 다 넣겠습니다 국간장 있죠 국간장 100g 들어갑니다 액젓 100g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금 2T 넣을게요 고춧가루 1컵 더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파를 반만 넣을게요 600g에서 300g만 넣겠습니다 밑에 있는 고추기름 있죠 고추기름과 잘 혼합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하면요 한 냉동실에다가 한 10개 정도 소분해서 하면은 그때그때 맛있게 먹습니다 액젓이 없거나 아니면 참치액 있으면 참치액 조금 넣어도 맛있더라구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짭짜름해야 돼요 오늘 물은 여기에 8L 준비했습니다 음 짭짬한데요 오늘 마늘과 고추기름이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 육개장 20인분 8L 정도 끓이는데요 이게 들어가면요 훨씬 더 좋아요 감칠맛이 나고 좋습니다 일반 그냥 생수에요 자 다음은 준비된 채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언제 넣냐구요 우삼겹이 얇잖아요 얇으니까 조금 이따가 볶아서 그냥 넣는거보단 볶아내면 고소함이 배가 되거든요 여기서 볶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 정도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금 조금 더 넣을게요 자 아직 고기가 안 들어갔어요 이제 우삼겹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우삼겹살 들어갑니다 우삼겹 오늘 500g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우삼겹은 얇기 때문에 금방 익잖아요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볶아줍니다 고기를 볶아가지고 육개장 끓이는거 처음 봤죠 이렇게 하면은 우삼겹의 고소한 맛이 이 육개장에 그대로 다 되어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 고기가 조금 작아요 고기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정도에는 고기가 한 대가 들어가도 됩니다 1kg 있으면 넉넉하면 좋아요 조금 살짝 넣어주면 이것도 넣어줍니다 그냥 먹어도 돼요 그죠 육개장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시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볶아서 바로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육개장 끓고 있는데 이제 넣습니다 들어갑니다 고기 들어갔구요 남은 무도 지금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0분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간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간을 볼게요 어휴 잔치집입니다 음 어우 구수해요 구수하고 고기향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래요? 아우 네 뜨거워요? 아우 시원하죠? 네 네 그리고 간이 아주 심심하죠? 네 이렇게 해서 10분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10분 뒤에 봬요 자 이제 이렇게 펄펄펄펄 잘 끓고 있는데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남은 대파는요 그때그때 드셔도 좋지만은 오늘은 조금 넣을게요 우삼겹 육개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떠볼게요 드실 때마다 끓여 드시면은 퍼싱 더 맛이 좋습니다 비법 우삼겹 육개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가족들과 맛있게 되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